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채용이 크게 늘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의 지역인재채용 사원들의 출신대학을 조사한 결과 경상국립대 190명, 창원대 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대학 출신이 지역인재채용의 86%에 달했습니다. 진주의 다른 공공기관 역시 특정 대학 출신이 지역인재채용의 70에서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부산자산관리공사는 부산대와 북영대가 80%, 대구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와 영남대가 70%, 전주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한 학교만 74%에 달했습니다. 지역인재채용 의무화가 지역인재 유출 방지 등 순기능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현재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부 지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회의법 조사처는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한 충청권 공기업들이 다양한 대학 출신을 선발한 점을 들며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획일적인 기준을 없애고 기관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인재 선발 기준의 세분화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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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